제가 왔어요! 와우 느낌 더 커 땡길까요 이제? 아니 아니 그냥 배가 땡길 이랬는데 없어 어떻게 할 거야? 10m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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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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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올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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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척했는데 와 일단 잡았다 다행히 이게 올챙이야 아니 미터로 나온대요 형님 와 진짜로? 야 이거 한 조금만 진짜로 길거리에 걸렸네 지나가다 걸렸나보다 ㅋㅋㅋㅋ 어우 안 빠져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